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일반 과목에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제가 마이크를 들기 전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미리 와 계시는 분들께 컴퓨터 일반 과목에 대해서 그냥 어떤 거다라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부터 컴퓨터 일반 과목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 교재에 나와 있는 차례에 맞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8주 동안 컴퓨터 일반 과목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설명을 드릴 공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크게 치는 겁니다. 오, 한 번씩 짱이십니다. 자, 해서 저랑 같이 컴퓨터 일반 과목을 공부를 하실 건데 제가 조금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때로는 외워야 하고 때로는 계산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으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이 딱 그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이 계산을 원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만큼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시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 8주의 교육 과정은 심화 과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지극히 뭐에 관련되어진 내용들 기본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8주는 선생님 다른 책을 보니까 또는 다른 기출 문제 보니까 더 어려운 문제 더 어려운데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걸 8주 동안에 다 하려고 하시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는 우리가 뭘 공부하자고 기본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8주 동안 적어도 이거는 아셔야 합니다. 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8주 동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뭐 할 거냐면 이제 편한 말로 너네 기본 됐지?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살 조금 더 붙여보자 해서 심화 과정으로 문제풀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았던 기본에 조금씩 뭐가 붙을 거라고 살들이 붙을 거예요. 그 살들이 제대로 붙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유행의 문제들은 다 부실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일단 이번 8주 동안 기본으로 조금 공부를 하실 내용들을 차례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교재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편안하게 적어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는 과목으로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렬의 공부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전산직이든 또는 계리직이든 또는 뭐 군무원이든 이런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빼도 뺄 것도 없고요. 더하면 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 가지지 마시고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배우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챕터 0부터 나와있는 내용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의 내용의 과목에는 첫 번째 순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컴퓨터 구조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 컴퓨터들을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해야 이 컴퓨터를 100%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 운영체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과목으로는 운영체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 또는 이 안에 시스템 분석 어떤 교재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이름으로도 교육을 합니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큰 의미로는 소프트웨어 공학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또는 어떤 과목으로는 정보통신 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과목들은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의 준하는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론입니다. 되겠죠? 그죠? 이 언어론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영역 표시한다면 데이터베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 여기에 조금 더 붙인다면 정보보험화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에 대한 내용들을 저도, 저도 할 것도 없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개리직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무 업무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어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주되게는 스프레드 시트에 관련되어진 문제가 나옵니다. 주되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스프레드 시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엑셀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공통이고요. 개리직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혹에 관련되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택의 한 문제 정도는 편안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저랑 같이 8주 동안에 공부를 할 겁니다. 되겠죠? 네. 재밌을 겁니다. 많이 많이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이 내용으로요.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은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부터입니다. 그래서 뒤에 쭉 넘어가시게 되면 많죠? 그래서 17, 18, 19, 20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까지 해가지고요. 이 12페이지까지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저랑 같이 8주 동안 쭉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이 중에서는 그 문제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과감하게 지금은 설명 안 하고 버리고요. 어떤 것들 조금 더 설명이 길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 노래 가사도 그렇잖아요. 처음 듣는 노래 가사가 한방에 내 귀에 다 아무리 좋더라도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몇 번 듣고 듣고 들어야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도 몇 번을 보고 보고 자꾸 봐야 알겠네 되는 거 그거를 못 견뎌하시면 점수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게 이 아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해서 저랑 같이 8주 동안 기본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진도 나갈게요. 오늘 하루는.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주된 주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파파하게 나가겠지만 오늘은 전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질문을 드리고요. 많이 좀 여쭤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끊김이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쭤봐요. 그래서 계산씩 하나 내면 이거 계산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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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묶어 다니는 거 정말 재밌어요. 제가 수업을 한 낙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쭤보고 할게요. 그리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스럽지 당연히. 여쭤봤겠지만 공부만 조금 해오시면 절대로 어려운 문제를 여쭤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학습에서 한번 복습 배우고 오도록 하시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여쭤보면서 이렇게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으로는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장. 그죠? 장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마다 약간 난이도가 지금 설명을 드릴 단계가 아닌 것들은 지금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너머 하는 것들은 제가 설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다시 앞으로 올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2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작. 컴퓨터 역사. 하... 여기 볼 거 없어요. 옛날에는요. 역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도 물어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문제 하나 내는 거는 저는 정말 나쁜 출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아, 역사. 역사니까 그냥 아, 그랬구나. 1614년에 아, 내 피어라는 녀석이 아, 승산기를 만들었구나. 이 정도로만 읽고 가면 됩니다. 이건 정말 그냥 예, 그냥 읽고 가면 돼. 제가 여기다가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을 건데요. 아닐 건데 어, 이거 단어 하나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는 아이들만 그냥 둘만 살짝 끊어 놓고요. 나중에 제가 조금 한 번 더 설명드릴 때가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들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자동계산기에 바비지라고 하는 사람 이름 보이십니까? 예, 바비지라는 사람 이름을 조금 기억해 두십시다. 그리고 해석기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다른 거 보지 말고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해석기관에 대해서는 그 이론상으로는 정말 획기적이었고요. 지금 컴퓨터에 어느 한 부분에 모태가 되어진 녀석이기도 한데 기술이 안 떨어졌어요. 너무 앞서갔던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PCS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지나가다가 나오는 단어로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호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조사에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조금만 보십시다. 여기서는 컴퓨터 등장 나와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공 과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일단 목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내용들을 시험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아니악, 애드삭, 애드박, 유니박 이 순서는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순서는 조금 기억해 두십시다. 아니악이 있고요. 여기서 몇 가지 단어들만 더 기억합니다. 외부 프로그래밍 방식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 번 살짝만 기억하시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외부 프로그램 방식이라는 용어 정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밑에 있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지금 현재 컴퓨터 역사에 있어서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녀석이기도 해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폰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시험 만약에 쓰신 분이 나온다면 하나가 뭐냐면 폰노이만이라는 사람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 일단은 먼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문제 유형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는 줄 살짝 그어 두셔야 될 것이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기억시켜두고 입니다.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기억시켜두고 나중에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거예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단어 하나만 먼저 뽑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애드 삭 나옵니다. 애드 삭 그 다음에 애드 박 여기서부터가 이진수 체제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진법 나오고 진수 나오고 십진수 이진수 나오죠. 잠시 뒤에 여러분들하고서 뭘 공부할 거냐면 진법 변환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진법 변환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진법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뭘 썼는데 십진수 체계로 사용하던 것을 지금은 어떤 체계로 쓴다고 이진수 체계로 씁니다. 지금의 프로그램에서의 그 수를 표현하거나 모든 데이터 표현한 방법은 뭐가 기준이라고 이진수 체계로 들어갑니다. 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라고 애드 박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라고 하면 누구만 기억하면 된다고 유니박 유니박 뭔 일까지 보통 붙입니다만 그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최초의 우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최초의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 하면 N이 악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악하고 놀랬다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면 되겠습니까? 해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드 삭박입니다. 애드 삭 애드박입니다. 되겠죠? 애드 삭박입니다. 순서가 애드 삭박이에요. 애드 삭 애드박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애드 삭박에 뭐가 뭐에 개념이 들어갔다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도입이 되었다가 중요한 거고요. 이때부터 이진수 체계를 사용하였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애드 삭박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시험을 치시더라도 구조 문제에서 과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 한 번씩 언급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애드 삭은 애드 삭박입니다. 순서가 애니악이고요. 그 다음에 애드 삭박입니다. 애드 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게 뭐지? 좀 더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진수 이진법의 체계를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상업용 계산기라고 하면 뭐가 되어진다고? 유니바 원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이 바닥에서 그것만 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더 공부하실 거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컴퓨터 시작과 푸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일단 그냥 일단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읽고 넘어가는데 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에 켜요. 그렇죠? 컴퓨터 처음에 켜면 아까 우리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를 딱 켜면 컴퓨터를 켜잖아요. 컴퓨터를 딱 켜면 뭐예요? 뭐예요? 컴퓨터 파워 딱 누르고 난 뒤에 뭐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뭘? 뭘 기다리고 있어요? 그 푸른 화면에 그 윈도우의 그 아이가 그저 막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 작업에서 이 아이가 뭔가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는 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작업에서 뭔가 이제 또끌또끌 돌아가고 하는 그게 뭘 하더라는 얘기지. 그게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여기서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컴퓨터 구조에서 공통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원을 크면 바이오스라 말 나오죠. 바이오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제 영어 발음을 가지고 시비는 걸지 마십시오. 자,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으로 요구되어지는 입출력 시스템에 대한 입출력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만약에 키보드가 빠져 있거나 뭔가 장치가 보드에 제대로 꼽혀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고음을 가지고 알려줘요. 이해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메인보드 컴퓨터 켰는데 어? 이제 일을 하려고 제대로 장치가 다 되어 다 설치 다 장사기 잘 되어져 있는지 내가 운영체제를 메모리에 불러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려고 딱 하는데 메모리죠. 메모리. 램. 램이 만약에 소켓에 만약에 딱 바로 안 꽂혀 있고요.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꽂혀 있잖아. 똑바로 안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하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을 하려면 적어도 디스크 들어있는 운영체제를 읽어와서 램에다가 적재시켜 놓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램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잖아. 그러면 띠띠띠띠띠띠띠 소리 계속 내요. 나 일 못하겠는데 못하겠는데 내 울버구절하고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경고음으로 사용자들은 뭐하는 겁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경고음도 다 다르거든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경고음을 듣고 그에 대한 준비 다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하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이오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POST라는 말 나옵니다. POST라는 말은 조금 약어를 기억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POWER ON SELF TEST로서 자기 스스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키보드 마우스가 바로 꽂혀 있는지 없는지 신호를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리고는 뒤에 주변 장치를 초기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MOS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CMOS Setup.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에요.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메모리, 기억 장치들이죠. 장치들 중에서 누굴 우선으로 해서 운영체제를 읽어드리면 되는지 순서를 다 정해놓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끔 뭐하는 거라고 운영체제를 읽어드려서 부팅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 루틴이란 말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설명드리면 안됩니다.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운영체제에 조금 기숙이 들어가거든요. 되게 컴퓨터 구조하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기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럽트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게 되게 시험 문제는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오는데 지금의 위치로서는 적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뭐만 얘기하면 되냐면 밑에 조금만 내려가 봅니다. 바이오스는 나 책 읽는 거 싫은데 조금만 읽을게요. 바이오스는 전원을 켜면 바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자 이필험 한 개 나왔습니다. 이필험 줄 살짝만 꺼두십시다. 처음에 설명하면 참 진도 안 나가요. 이 진도가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한 시간 계속 설명할 건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게 설명할 게 많거든요. 한 단어 단어 나올 때마다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이 아이가 우리 전체 진도를 보면 군데군데 다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도 뭐 한두 페이지 나간다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컴퓨터가 저랑 살짝 아까 얘기할 때 컴퓨터 5대 장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뭐뭐 아까 얘기하던가요? 기억나세요? 어, 기억장치. 기억장치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산장치. 그 다음에 제어장치. 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아이들을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CPU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대에게 컴퓨터에서 정말 하나로 빠져서 안 되는 기본 장치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입력 장치고요. 출력 기능, 기업 기능, 그 다음에 연산 기능,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5개 장치가 딱 구현이 되어져야 우리가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아까 해드렸던 거였어요. 그 중에서 아까 우리가 살짝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 야 입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입력 장치 아는 거 뭐 있노?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뭐 있지? 여쭤봤더니 이런 거 저런 거 있대요.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출력하는 기능에 뭐가 있지? 이런 거 저런 거 있대요. 여기에는 아까 여러분은 뭐 말씀하셨습니까?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프린터, 모니터 그 다음에 이제 이온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억 장치들이 있는데 이제 이 기억 장치들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가 있습니까? 램, 롬과 같은 주 기억 장치, 메인 메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 볼 때 조금 기게 들어갑니다. 주 기억 장치하고 하나가 뭐가 있다고? 보조 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주 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것에 우리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우리 반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램과 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램의 특성이 뭐냐면 아까 우리 살짝 휘발성, 비휘발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램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이 공급될 동안 지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유지를 시켜준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휘발성 메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롬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냐면 어떻다고? 이 아이는 비휘발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이 둘 다 뭐인데 주 기억 장치인데 하나는 전원이 꺼져도 살아 있고요. 이거 살아있는 게 아니고 전원이 꺼져도 누가 춤을 신나? 나 조용히 수업해야 돼요. 게임 안 돼요. 누구는 내가 무슨 얘기하려 했지? 우와 자기 아닌 것처럼 다 사람 쳐다보는 거 봐. 우와 뻔뻔스럽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봐요. 자기는 안 자고 있는데 누가 자지 하고 지금 방금 우와 알겠어요. 참 안 돼요. 참 안 돼요. 다시 우리가 주 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것에는 아까 뭐가 있다고? 램하고 롬이 있는데 램은 전원이 공급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 자료를 계속 유지시켜주는데 끄게 되면 어떻게 되어버린단 말입니까? 유지를 못 시켜줘요. 다시 켰을 때 그 자료는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휘발성이라고요. 롬은 뭐라고? 꺼졌어요. 꺼졌고 다시 켜면 그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롬 바이오스라고 합니다. 바이오스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바이오스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쓰는데 롬 바이오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들어본 적 없나요? 롬 바이오스. 이렇게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스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어서 장르이 따로 보시면 된다고요. 쉽게 말하면 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일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저게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건데 그냥 한번 제가 쉽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컴퓨터를 켰잖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켜면 나는 그냥 가만히 여기 아까 가만히 있댔어요. 가만히 있는데 지원자에서 허연 글자가 나와. 맞죠? 내가 모르는 영어 글자가 나와요. 지원자에서 점 하나가 두두두두 가나서 또 있고 그러더니 네모난 박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 참 다르니까 박스가 하나 나타나더니 나한테 뭐라 시비를 걸더니 없어지고 없어지고 잠시 뒤에 윈도우즈가 화면 버릇 화면이 뜨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일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글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까 제가 만약에 컴퓨터 켜자마자 들어있었던 글자 글 있지 않습니까? 그 글자 다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가 뭔가 테스트를 하고 운영체제를 불러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명령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지 그 아이들이 다 어디 있을 거냐는 얘기지 그 아이들이 롬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을 그냥 통틀어서 바이오스로 부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라고 부르는 것들이 어디 있더라고 롬에 들어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롬에 들어있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작업합니까? 순서대로 읽어져서 일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내장되어 있다고 롬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내장되어 있고 컴퓨터를 켤 때마다 뭐 한단 말입니까? 불러와서 일을 하는 방식을 우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그 다음에 이 롬 바이오스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세요. 더 지금 현재로서는 깊게 들어가시면 PC 정비로 가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정도선에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봅니다. 그래서 램과 롬을 얘기를 하고요. 이 롬을 아까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아까 말했었어요. 내용이 안 지워진다고. 그래서 롬 바이오스 같이 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롬에 종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롬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롬의 종류에 마스크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 피롬. 그 다음에 이 이 피롬.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녀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또 하나다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램이라고 부르는 녀석에도 종류가 크게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가 S램이고요. 하나가 D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두격장치라고 얘기하면 그냥 D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컴퓨터가 억수로 많이 발전해왔잖아요. 그죠? 정말 옛날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컴퓨터 CPU 속도 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외모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들은 상당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기준으로 바라보면 조금은 너무 좀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으로만 이 아이들을 나누어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램하고 D램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둘 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S램은 조금 특이성으로 특수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캐시메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아이는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뭘 기억하면 된다고? 아 램에는 램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뭐가 있다? S램과 D램이 있는데 랜덤 어세스 메모리인데 지금은 뭐 용어 원어 정도까지는 지금까지는 필요 없고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S램은 만약에 오늘 한 개가 주기억 장치 더 앞으로 가볼까요? 기억 장치에는 두 개가 있다 하는데 이거에는 다시 두 개가 있다 하는데 이거에는 다시 두 개가 있다 하는 데까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기까지는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캐시메모리, 아 선생님 들어본 적 있어요. 까지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램은 또 좀 다른 내용이니까 이 아이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 어쨌든 다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하나만 조금 보십시다. 우리가 기억 아까 기억 장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 장치에 하는 행위가 뭡니까? 기억 장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억 장치를 우리가 활용해 쓰는 거죠? 뭐지? 우리의 기억 장치를 어떤 목적으로 써요? 쉽게 말하면 저장이에요. 맞죠? 저장, write, 기록이라 맞습니다. 우리가 그죠? 기록하고요. write 또는 save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저장을 하고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읽는 거죠. 뭐하러 저장하는데요. 다음에 다시 뭐라고 저장하는 거지. 한 번 하고 치울 거면 그 뭐하러 저장을 해. 비싼 돈 들여서 장치 사가지고 뭐하러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그걸 다시 뭐할 거란 말입니까? 그 질문이어서 볼 거란 얘기지. 그죠? 아까 읽기란 말 쓰셨어요. 해서 뭐할 거라고 작업을 할 거란 얘기.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억장치라고 하는 것에 행하는 행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하거나 기록하거나 하나는 뭐하거나 기록된 내용을 읽어내거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rom이라고 하는 것은 only memory입니다. 이것만 하는 memory라는 뜻이에요. 뭐하는 거라고? 음 그걸 줄여서 ro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한 번은 무조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기록된 기회사에 읽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죠? 최초의 한 번은 기록됩니다. 이게 제조회사에서 최초의 한 번 프로그램을 딱 기억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해라고 기록된 내용만 읽어서 써라 조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해하는 리더님의 메모리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전처럼 이렇게 하드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이 빨라지기 시작한 것 같다.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려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바이오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내장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메모리를 만드는 제조회사에서 한 번 딱 그 내용을 딱 저장시켜고 판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메일몰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없다고 지웠다가 다시 쓰는 작업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이 녀석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아 불편한데요? 된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내가 좀 써서 내가 내가 만들었으면 안 돼요? 된 거예요. 그게 피롬입니다. 한 번 프로그램을 한 번 프로그램을 해서 써라 하는 것이 피롬이고요. 아 한 번만 쓰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데요? 좀 지웠다 썼다가 하면 안 될까요? 가 된 것이 이 피롬입니다. 이레이저블이 가능하게 해준 거죠. 지웠다 썼다 자외선을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 UV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이 녀석은 좀 더 자유롭습니다. 일렉트로닉이 들어가는 건 전기적인 신호를 가지고 여러 번 지웠다 썼다가 가능하게끔 메모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대한 그걸 말하고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모르지만 여기서의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컴퓨터 켜면 램에 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재시켜 놓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기록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적재시켜 놓은 데이터를 뭐 할 수 있다고 불러내 쓰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을 롬은 뭐만 가능하니까 해놨단 말입니까? 메모리에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메모리에 램에는 인위적으로 뭔가 손을 대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뭐 하지 못하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없도록 막아 놓은 거예요. 그게 롬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아까 전에 기록과 읽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우는 작업이 있잖아요. 내용을 지우는 거 이건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기록하고 내용을 삭제하고 하는 행위와 읽기를 수행하는 행위에 있어서 롬은 일단 뭐만 가능하니까 만들어놨다고 저는 공급에 관계없이 켜지면 읽기만 가능하고 그 메모리의 내용은 저는 공급에 관계없이 지울 수 없도록 미리 다 막아 놓은 거죠. 되겠죠. 자 다시 조금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여기까지 내용이 들어가냐면 거기 보시게 되면 바이오스 바이오스는 컴퓨터 전화를 켜면 바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피롬과 같은 말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펌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한 형태입니다.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넣어놓은 거예요. 되겠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마다 수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은 플래시 메모리에 바이오스를 전화하기 때문에 플래시롬이라고도 한다. 용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이오스는 컴퓨터 보드에 맞게끔 장착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4번에 잠깐 보시겠습니까? 바이오스는 컴퓨터에 장착된 모든 장치들이 사용 작동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고 주 살짝 운영체제는요. 어디있노? 한 번씩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습니다.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디스크로부터 뭐하는 거라고 운영체제의 일부를 메모리에 적재시킵니다. 뭐라고 해? 운영체제의 일부입니다.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못 갖고 옵니다. 되겠죠? 됐습니까? 메모리 용량은 최근에 또 용량이 그저 워낙 또 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아무리 그거 없이 그저 편안하게 쓰고 있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처음에 저 컴퓨터에 접했을 때 메모리 용량이 얼마였냐면 메모리 램 램 용량이 64키로바이트 였어요. 키로바이트가 얼마만큼인지 알아야지 지금 지금은 단위가 뭡니까? 기가잖아요. 기가 그죠? 기가 좀 있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키로바이트와 기가바이트의 개입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거리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컴퓨터였을 때는 프로그램 하나에다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떼어놓고 하는 그 멀티라고 한 작업 있잖아요. 그죠? 멀티 테스킹이라는 작업 있죠. 여러분들 그 작업은 정말 쉽지 않은 작업 이죠. 지금이야 뭐 윈도우 띄워놓고 그죠? 음악 들으면서 5만 프로그램 다 떼어도 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거는 운영체제는 어디다구요? 램에 애초에 적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구요.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뭐 하는 것이라고 일부를 메모리에 갖고 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개념이 여러분들 뭐냐면 가상 메모리에요.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뭐다?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 그래서 운영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운영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저랑 여러분들과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가상 버츄럴 메모리입니다. 왜 필요하지? 그 얘가 뭐지? 메모리인데 가상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또 시험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운영체제는 어디 있다고 하드디스크로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리고는 뒤에 램에다가 적재시킵니다. 해서 바이오스는 주변 장치 그 다음에 컴퓨터 운영체제 자료 사이의 흐름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치가 바뀌게 되면 변경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가 안되면은 못 써요. 그냥 그냥 바이오스가 문제가 있으면 컴퓨터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컴퓨터 부팅을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롬 바이오스 되겠습니까? 그 롬 바이오스가 플래시롬에서 적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플래시롬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되겠죠? 해서 이 롬 바이오스가 시스템에서 하는 역할을 여기서 묻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이 바이오스에 관련되어진 문제가 한 번씩 언급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역할을 이해를 하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포스트라는 말 스스로 자가진단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한 용어들까지 해서 봐주시면 되요. SSD는 SSD는 여러분들 밑에 한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SD는 메모리 그래서 과거에 사용되어지던 그 하드 디스크 그 개식 하드 디스크하고 좀 다르게 전자식으로 차종이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되겠죠? 접근 시간 여기서 보면 또 나온 단어 탐색 시간 서치란 말 나오죠. 그래서 탐색 시간 반응 시간 지연 실패율 등을 크게 줄여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이는 아까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체제에 디스크 스케줄링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까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서 이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는 굳이 뭐 본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아 SSD는 디스크 요즘에 나오는 한 형태의 장치의 이름이구나 정도만 종류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일단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시모스라는 말 나옵니다. 자 이 녀석은 컴퓨터에 장착된 주변 장치에 설정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우리가 시모스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컴퓨터에 장착된 주변 장치에 관련되어진 설정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시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모스 셋업 이라는 말 나와 있고요. 마더보드라는 우리 마더보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컴퓨터 뚜껑 열면 그 각 장치들이 꽂혀져 있는 메인보드 있죠? 그걸 메인보드 또는 마더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알려주기 위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게 시모스 셋업입니다. 그까지만 그까지만 보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까지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부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컴퓨터 시스템에 시동을 거는 것은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부트스트랩 이라고 하고요. 그걸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트스트랩이나 부팅이나 이라는 말들은 그냥 하나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여러분 잠깐 보셔요. 여기까지 내용은 제가 5분만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에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외부에 입력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장치가 있어요. 제가 늘 수업을 하면 그리는 그림이긴 한데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컴퓨터를 그냥 평면적으로 본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가 주기역 장치가 되어져요. 주기역 장치 중에서 이제 D램 되겠습니까? 주기역 장치 그래서 주기역 장치는 다시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영역을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운영체제가 아까 적재된다는 기억나십니까? 아까 바이오스 프로그램 포스트 프로그램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디스크에 있는 하드 디스크에 있는 시스템을 메모리에 적재시킨다. 아까 다 적재한다더나 일부만 한다더나요? 일부만 한다더나요? 그래서 운영체제 일부가 메모리에 딱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가 다 못 갖고 오고 사용자가 이 일을 시키는데 지가 가지고 있는 명령체계로는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그 일부는 일단 빼내고 내가 필요한 그 녀석을 다시 메모리 갖고 와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교체 작업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 교체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뭔가 책이 필요하겠지? 끄집어내어서 보고 갖다 꽂아놓고 또 필요한 것 끄집어내어서 보고 갖다 놓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쁘게.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명령어들의 집합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뭘 쓰는 겁니까? 컴퓨터 쓰는 거거든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시켜놔야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적재시키는 공간이 필요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명령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 꽂아놓고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란 얘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메모리는 크게 몇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져서 보면 되는 거라고 운영체제가 적재되는 공간과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적재되는 공간 그 다음에 실제 그 데이터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데이터가 적재되는 공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메모리 램을 끄집어내면 그 안에 볼 수 있습니까? 보잖아요. 그죠? 개념적인 부분으로 적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CPU예요. 되겠죠? CPU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Central Processing Unit죠. 프로세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CPU 안에 아까 중요한 게 뭐가 됐었습니까? CPU가 뭐 뭐라고 했었어요? CPU가 그렇지 연산 장치 보통 이게 바지가 구려했던 것처럼 모양을 씁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아서 결과 처리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 장치를 뭐라고 그러냐면 ALU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산술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로지컬 논리입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장치죠.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연산 장치라고 하지만 이 아이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산술 논리 연산 장치입니다. 계산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장치라는 얘기죠.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녀석이 누구냐면 컨트롤 유닛입니다. 되죠? 이게 바로 제어 장치입니다. 여기에 이 아이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에 장치 다 나온 거거든요. 입력 출력 기억 장치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연산 장치하고 제어 장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메모리 메모리 CPU CPU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까 잘 봐요. 이 아이가 일을 해내는 속도가 있어요. 절의 속도가 있고요. 내가 아까 이거잖아요. 쉬는 시간까지 수업하면 다들 싫어하던데. 이거 있어요. 조금만 더 해도 돼요? 땡큐 내가 아까 여기가 무슨 영역이라고 했습니까? 프로그램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봐요. 내가 여기에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프로그램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습니까? 명령어로 구성되어 됐어요. 이 명령어가 우리가 instruction 이라고 하거든요. 되겠습니까? 프로그램 영역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instruction으로 구성되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instruction들을 하나씩 구집어내어서 뭐라는 겁니까? 야 이거 하래. 이거 하래. 이거 하래. 이거 해야 해. 명령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내가 이 명령어 갖고 왔잖아. 다음 명령어 해야 돼요. 이 명령어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필요하대. 메모리 갔다 오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아이는 속도가 엄청 빠른 녀석이거든요. 내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냐고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갔다가 와야 되는 게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직 측근에다가 두고 빨리 계산해야 될 것들은 메모리까지 가지 말고 나한테도 좀 메모리 주면 안 돼? 좀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해서 넣어둔 메모리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 아이가 그렇지.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저는 지금 네모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시험 문제 됐다 많이 나오고요.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 아이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이 아이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다 나오는 것.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운영체제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는 컴퓨터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운영체제에 들어갈 겁니다. 흐름상으로 10분 쉬었다가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교재 27페이지의 운영체제 종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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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